남자들이 실업료들의 얼굴을 기억할 수 있게 3분의 시간을 주었다. 다 자신 있으신 건가요? 예! 지금부터 놀라지 마시라. 흑역사가 되겠지만 일단 열심히 지웠다. 눈썹 한 올 남기지 않고 모두 지운 실업료들. 정말 대단하지만 웃기는 것 어쩔 수 없다. 눈썹을 지운 두 실업료 중 한 명은 조금 전에 보았던 여자. 다른 한 명은 처음 나온 실업료다. 자, 검정상에 사주세요. 검정상으로 하세요. 답을 알고 있는 나도 응? 누가 누구인지 모를 정도로 헷갈린다. 과연 조금 전에 보았던 얼굴을 기억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미 정신 끌려온 남자들. 똑같이 생겨보이고요. 그냥 다 웃기게만 보여요. 생과 지휘로 행방불면 보면 검은색 괴물 이제 감상은 그만하시고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 7명의 남자들은 1번을 선택 5명의 남자들은 2번을 선택했다. 최다표를 받은 1번 실업료의 정체는? 저는 아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다. 1번을 선택한 7명의 남자들은 실업료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다. 눈썹이 그렇게 전류해요? 눈썹이 그저 빗물과 땀을 막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여성들. 반성하시길. 눈가 케어 남들보다 두 배로 하고 있다는 이분. 눈 관리만 10년째라는 일명 유별난 눈 관리사 되겠다. 호수 같은 깊은 눈은 바로 이런 거다. 하하하 빠지고 싶다. 만년에만의 특변은 더 있네. 네. 기초도 가장 중요하지만 저만의 노하우가 있는데요. 이 브로콜리 하나면 돼요. 우와 갑자기 웬 브로콜리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비타민C가 풍부한 브로콜리는 다크서클을 완화시켜주는 아주 고마운 채소. 그냥 먹어도 좋지만 오늘은 피부에 양보하겠다. 15분간 팩을 한 후 거지를 떼주면 다크서클 굿바이. 이렇게 바르신 후에 눈 운동을 해주셔야 더 효과적이에요. 눈가 주름 없애는 눈체조 시작! 아이스크림을 눈가에 꼼꼼하게 바르기! 눈 주위 한 바퀴 돌리기! 바로 이어서 두드리기 시작! 눈썹 지압 운동 하나, 둘, 셋, 넷! 손 비벼 눈 위에 얹기로 마무리 해산! 더더 말고 별도 말고 하루에 딱 1분만 투자해라. 드디어 택배를 하지 않아도 관리가 잘 된 눈은 메이크업을 살짝만 해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또 요즘에 쌩얼 메이크업이 대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눈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타일 보고서 파일 넘버 5 눈 화장 아름다워지고 싶다면 당신의 눈가를 가꿔라. 그러나 그러나 개성 강한 눈가로 동물농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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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래요. 내가 그 마음 알아요. 많이 힘들고 지친 그대에겐 특별한 여행을 선물할게요. 믿고 따라와요. 나갔다! 사모님! 진짜 나왔어요! 나 쪽에! 다 갔다! 어때요? 괜찮은 것 같죠? 당신의 눈가입이 즐거워진 이곳. 모두 잊고 한바탕 웃고 갈 여기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그녀가 찾은 이곳. 너른 바다가 펼쳐진 태안입니다. 우와! 바다! 바다! 바다요! 바다! 오! 가을에 태안바다는 먹을거리가 풍부해 낚시꾼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는다는데요. 우와! 안면도가 낚시하러 오는 데 제격인가요? 네. 지금 안면도에서 낚시하기가 아주 제철이거든요. 풍경도 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